안녕하세요. 나뭇입니다. 오늘은 초밥 먹방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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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교 초밥 이번엔 살이 듬뿍한 초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번에는 연어 초밥 먹어보겠습니다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음 제가 또 한초밥 하거든요 맛있습니다 이 집 차라네 다음에는 새우초밥 슈림프 슈림프 컴온 다 맛있네요 다 맛있어 다 맛있네요 다 맛있네요 수미마생 먹고 싶죠? 제가 다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두툼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툼해 진짜 이럴 수가 있나? 한입 찬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한번 더 맛있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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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게 뭐지? 와, 이게 알밥같이 위에 알이 들어있고요 이쁜 초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이게 행복이지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올려서 한입 찬스 큰일 났네요 새우초밥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지 오 음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초밥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또 다음 먹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시킬까?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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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